안녕하세요. 롤리자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윈도우즈 11 운용체제가 설치된 컴퓨터에 문제가 발생시 해결하는 방법 중의 하나인 안전모드로 부팅하는 방법의 영상입니다. 안전모드로 부팅하는 방법은 4가지가 있으며 쉽게 따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참고로 안전모드는 제한된 파일 및 드라이브를 사용하여 윈도우즈를 기본 상태로 시작합니다. 안전모드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기본 설정과 기본 장치 드라이브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추가로 설치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즉 안전모드에서 윈도우즈를 관철하면 문제의 원인을 좁힐 수 있고 컴퓨터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윈도우즈 11에서 안전모드로 부팅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방법은 윈도우즈 로그인 화면에서 안전모드로 부팅하는 것입니다. 바탕화면 오른쪽에 있는 윈도우즈 아이콘을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 Shift키를 누른 상태에서 종료 또는 로그아웃 다시 시작을 클릭합니다. 아이콘을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 컴퓨터가 다시 시작된 후 옵션 선택 화면에서 문제 해결 고급 옵션 시작 설정 다시 시작을 선택합니다. 컴퓨터가 재시작되어 옵션 목록이 표시되며 하살표 키를 사용하여 안전모드를 선택하면 안전모드로 부팅하게 됩니다. 안전모드로 부팅했습니다. 안전모드에서 장치관리자 창을 띄워 특정 드라이버가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조치를 체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바탕화면에서 win키와 r키를 동시에 눌러 나타나는 실행창에서 msconfig를 입력합니다. 시스템 구성 창에서 부팅 탭을 선택해 아래 부팅 옵션 항목에 있는 안전부팅을 체크하고 적용한 후 다시 시작을 누르면 안전모드로 부팅하게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세 번째 방법은 커맨드 창에서 명력을 입력하여 안전모드로 부팅하는 것입니다. 실행창에서 cmd를 입력합니다. 커맨드 창에서 커맨드 창에서 명력을 입력합니다. 커맨드 창에서 명력을 입력합니다. 습득하여 창에서 명력을 입력합니다. 서비스 창에서 명력을 입력합니다. 엔터를 치고 창을 닫은 후 컴퓨터가 다시 시작되면 첫 번째 방법에서 수행한 동일한 방법으로 옵션 선택 화면부터 설정하면 안전모드로 부팅하게 됩니다. 마지막 방법은 설정 화면에서 안전모드로 부팅하는 것입니다. 바탕화면 아래쪽에 있는 윈도우즈 아이콘을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윈도우즈 업데이트 컴퓨터 고급 옵션 복구 고급 시작 옵션을 클릭합니다. 컴퓨터가 다시 시작되면 첫 번째 방법에서 수행한 동일한 방법으로 옵션 선택 화면부터 설정하면 안전모드로 부팅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윈도우즈 11 운용체제가 설치된 컴퓨터에 문제가 발생시 안전모드로 부팅하는 방법의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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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